아... 그... 그... 그 이용드론이 열산간도 되냐? 아마도 될걸? 잠깐만, 확인해볼게요 만져도 상관없다만 아마도... 얼리 분이엣이야, 분이엣 강두검방탕에 안겨야 된다고 콜리 에이틴 데 제블린 챙긴 거야? 그냥? 야 드론 차 안에 들어갔다 오 오 음 매장 잘 돼 음 오케이 무장 다 챙기고 다 탔냐? 홀리면 안 탔나? 무장은 어떻게 해? 151 채널 1번 100번 40배 5 5 4 4 5 5 5 5 여기 다 탔지? 일단 이동을 하는데 갔어 아 저기 걸릴 것 같은데 다 왔다 이렇게 가가지고 비 1번 지점에서 유에이브로 전차를 할거야 유관이랑 유에이브로 전차를 하라 그 카스키는 일단 전차를 시작하면 드론으로 알파 브라보 찰기 델타에 똑같을거지? 저렇게 외곽지역이 저 순서대로 돌면서 찰기랑 델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점들이 그냥 통제되는 게 아니고 그 지점뭐가 있을 것 같다 예상된다는 건 점점 더 지점를 잘 해보고 그 다음에 있는 거를 매별 막힌 하던지 아니면 육성으로 알려주면 내가 막힌 하는 식으로 할게 나 이제 디스코도 있단 거 나? 응 나 코가 켜져 있다고? 응 응? 아 그러네? 오케이 흠 나 그렇게 할거고 만약에 1번 지점에서 관측을 했는데 불구하고 관측 성과가 없다 그러면은 OP 2번 지점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카스키 내가 하나 빼먹은게 뭐냐면은 L9까지 관측한 다음에 알파로 가는게 아니고 OP2까지 확인을 해줘야돼 오케이 OP2, 알파 2순으로 돌면 될거야 OP2부터 보고 알파, 브라보이로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상이 없으면 OP2까지 일단 1차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OP2 지점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곳은 이쪽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를 이쪽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군데 주의하면서 아까 OP2에 도착하면 북쪽이랑 북서쪽 북동쪽 기준으로 경계를 삼엄하게 해가지고 뭐 특별히 발각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공, 이제 그 뭐야 정찰 결과에 따라서 그 추후에 작전을 짜는 걸로 할게 일단 이동 시작하고 OP1까지 OP1까지 OP2 차가 반대로 돌려야되고 어? 반대로 돌려서 못나가잖아 이거 막고 있어 아하하하 아이C 죄송합니다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철도 쪽으로 해서 기차 오면 어떡해 이미 보급선이 망가진지 모르기 때문에 연차가 오래된다 당시 또 진입하는 진입으로 다 끊어버렸어 기다려 봐 앞에 건널목이 있다 건널목이 검은색 이제 우군은 항공보급과 해상을 통한 보급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 헬키포트 나 찾아 헬키포트 여기 새끌로 빠지면 돼 응 이 길이야 이동산에 공가를 재취한다 누가 첩폭하면 공가 아니야 여기에서 보내줘 이거 어떠잖아 잠깐만 이렇게 비타깅 같은 거 뭔가 호가 씌워진 차량 타고 가잖아 옛날 집에서 끌려가는 데 대컴대컴? 어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흐흐흐흫 흐흐흫 이거말로 남자의 btsd를 자극하는 의사 이거말로 남자의 btsd를 자극하는 의사 그저 그저 이거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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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표지판 같은게 있었던거 같은데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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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으로 조금 돌아서 가야되는데 길 선택 잘해서 니가 한번 가봐 어떻게 갔다 상관없으니까 안부리지지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손 그어놓는데도 아마 따라가면 될까 너네 더욱더 따라가면 부르지점에서 너무 병경이 더러워가지고 거시키해서 아 정 불안하면 칠리아랑 민대주키도 하던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지? 칠로리보단 낫지 지금 전문 운전 아... 어? 저기요, 위치 백매으로 박았어 방금 귀신거 아니었어? 아니야 귀신거 아니었어, 위치 백매으로 박았어 저기요, 소리가 이상해 우리가 그건가? 말로는 딱 위치 공격인가? 근데 그거 에이스 너무 오래됐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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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우측에 보면 좌측에 보면 건물있지 건물 그쪽으로 가자 여기 내리막이니까 조심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왼쪽에 건물쪽으로 가도 고지로 가는게 더 빨리 가고 저 위에 손 하나 꺼져 있잖아 근데 진짜 그거 맞아 니군처럼 개척전차는 전차기반으로 만들어야 돼 성이네 아 저기 꼭대기 올라오면 같이 가기 좋겠네 찰스 여기다 장차하대 여기 건물 벽에다 붙여서 장차한 다음에 하차 저는 하차 하차 그 컨트롤지는 꼭대기 올라가서 드론 날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관측할 수 있는 부분도 관측해보고 여기 옥상에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어 옥상에 올라가 더 높은 걸로 안 보여서 나이트 위장 켜야돼 응? 갈 길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뭐 그 말이야 아니야 그냥 두꺼개가 중간을 열심히 안 먹을 수도 있잖아 내부가 어둡다던가 얘기지 아니 아니 그런가 저거 견위에 점점이 그 정도 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게 그런 게 알고 있어 흠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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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야? 카즈키는 관측 해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해서 내가 지도에 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죽입니다. 이쪽은 뭐 없는데? 카즈키는 뭔가 보고를 할 때 대략적으로 지도에 있는 브라보 알파, 섹터1, 섹터2 이런 지점들을 활용해서 뭐 브라보 우측 200m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표시할 때도 편하고 더러 빠르게 의상도 가능하다고 알림 아니야 그냥 집이야 집이야? 어 내가 살기 못해 이쪽에서 관측되는 건 따로 없네 비가 많아가지고 와아 비가 많아가지고 기다면서 떨어졌어 안 닫힘? 아이고 니가 웨딩이네 니가 자가치려면 되겠구만 이거 아직 보이는 거 없어 응 보이는 거 없네 어 어 어떻게든가 어 뭐하지 ㅋㅋㅋㅋ ㅋ 아 OP2 및 OP2 북쪽으로 삼거리쪽 모두 클리어 확인 OP2 북동쪽 마을도 클리어라고 알림 이동하겠어 홀리 저 덤벨 꺾었나? 왜 저 아저씨가 뒷판에 술찬도를 느끼고 보인다 하지? 뭐하랬 저기 아니 매시당 매시당 쪽에 1300m 지점도 안개 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1500m가 보인다는데 말이 되냐? 홀리 MCC 꺼라 MCC 꺼라 MCC 꺼라 MCC 꺼라 MC 꺼라 MC 꺼라 MC 꺼라 알파만 찍죠 아, 그러네. 컨트롤 딜리트 눌러서 MC 들어간 다음에 2500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 거리. 그걸 한 번 더 2500으로 한 다음에 화면을 바로 조정해. 너도, 너도 다음에 날씨 설정을 할 때 그렇게 해놓고 하는 게 좋겠다. 그냥 안 해놓고 그냥 하잖아. 아, 진짜 열상으로 저거 보인긴 하다. 약간 네가 정말 조정하려고 했던 행동같아. 나도, 나도 안 보이네. 환경사건 없더라구. 아, 그러네. 아니, 아니, 아니. 보인다, 보인다. 거리만, 거리랑 환경사건 보인다, 보인다. 음, 음. 로브젝, 전체 거리만. 내가 2층까지 늘렸는데, 잘 보인다. 잘 보인다. 누가 지금 건드리고 있고, 보인지? 자꾸 움직이네. 음? 따로, 누가 건드릴수가 없는데, 홀리? 뭐, 아닌 말고. 아, 아닌 말고. 어? 아, 저기 가까워. 어, 안 되니까. 여기. 여기 뭐, 비싸. 색깔 없기순데? 아 알파 쪽 숲 쪽에도 특별히 보이는 게 없음.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확인. 아 날이 많이 추워. 날이 많이 추워 이제. 아니 근데 이거 두 명이로 운영해야겠다 힘들다. 왔다 갔다 할래. 카메라랑 조종이랑. 전원 두 경계방향 307도 방향으로 잡을 수 있도록 307도에서 약 3개 분대 정도. 전개태세 발동 중이니 주의봐라. 거기서 307도 방향으로 오리면 한 200? 290도? 이 분소가죠? 여령상으로 가고. 대내배우는 나머지 안 되니까. 여기가 안 되니까. 여기가 있어. 나도 레인지프인 거야. 안 보이는데? N을 몇 번 불러봐. N놀으면 나비에서 연령하고 있구나. 아니야 아니야. 제발 나 튕기지 않았다고 얘기해줘. 아 왜 그래 또 가만히지 마. 제발. 가스켓 목소리가 굉장히 선명한 거 보니까. 뭔가. 아. 가스켓 버스 꺼진 거 같은데. 빨리 대접해. 네. 근데 우리 지금 저기. 저 규모가 너무 많아서 꼼꼼같아. 왜 졸라맞다. 뭐야 쟤네 두랑. 두랑 교전하는데? 야. 왜 이렇게 죽었어. 아. 이런 거 있는 거구나. 뭐가 있냐. 뭐. 저거 좀. 그. 저거 좀. 저거 좀. 그. 저거 좀. 그. 저거 좀. 그. 저거 좀. 그. 그냥. 그냥. 그. 그. 엉. ом지. 소. 차. 자, 단막이를... 일단은 또 잠깐 챙기던데 지금 챙겨가지고 빼봐 일단 터지면 안 되잖아 너도 빼 그러지 않았어? 그치 무인기 사격받고 있죠 이제elim 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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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둑에 닫고가? 응? 잔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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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빼nt. 여기로 빼고 있어 그거? 엠. 아니 니가 석형해서 정청하라던가. 음... 그렇지. 고생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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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킹 무장 다 챙기면 알려줘. 다 돼있어. 다 돼있어? 벨츠 들었지? 가스킹 여기. 가스킹 여기. 따로 너 챙겼었다. 아니. 아 옆에 있어. 먹어. 가스킹은. 정찰. 정찰. 계속 빨리 진행하고. 가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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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어간 상태를 튕겨받고 그런가? 이거 카메라 다시 못 들어가네? 응, 아 카메라 못 들어가더라 진짜? 그럼 불러가지고 다시 해체를 했다고 다시 조립을 해? 응 빠질거야 아저씨 여기 착륙하... 여기로 착륙시킬 수 있지? 응? 응? 아 시발이나 뭐라할때 좀 와있지 좀 응? 카스킨 이거 다시 착륙시킬 수 있지? 카스킨 빠질게임 왜 대답이 없어? 응? 왔어 다시 착륙시킬 수 있냐고 응 다시 불러오고 있어 응 이게 창의... 내가 뭐 잘하겠지? 웨이폰도 찍어놓으면 알상캐 한다고 알상캐? 응 웨이폰도 찍어놓고 그 경유지 설정에서 그 창의구에 너무 알아서 창의구 고소서 정보하고 다른... 오브젝트 오길래 그냥 수동을 했어 지금 오브젝트 있는데? 뭐 좋다 그 이식하지 내 내부에 있는 그... 지성고재는 걸로 지성고재는 걸로 랜딩하는건데 흠 흠 흠 흠 흠 흠 섭 흠 아 그렇네 고 기존에 에서 전철 뒷 다리도 왜 그래? 어디가? 여기가 들어가 있는거 아냐? 7번! 랄리아! 적킬 분해하면 되니까 안치면 좋아 어 내가 분해할테니까 더 더 더 더 와야돼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와야돼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쭉 안쳐 쭉 안쳐 쭉 안쳐 어 너무 가까워 더 가깝다 다시 해소면 돼 어 안쳐게 돼 이제 쭉 안쳐 쭉 오케이 쭉 안쳐 쭉게 해 오케이 됐다 자 그만! 풀렸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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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이제 카메라 된다 그래? 어 아이씨 카메라 하는 거 하나 더 맡겨줘 전막이 하나 더 있잖아 아우싸요 씨 젠대 지금 바닥에 태포 완료 젠대한테 무전기 채널이랑 주파수 알려주고 그래서 니들 쪽으로 인도해라 내려가면 되네요 왼쪽 낮은 참탑 옥상에 가면 헤르츠랑 홀리랑 있을거야 카스킹 다시 정착하시죠 남냠냠냠 루라센트 중국iciontext rom edge 젠대 외맸맸 이러고요 왜왜왜 아 그냥 안녕 야 혼자 방탄쓰고 왔어 무거운 방탄쓰고 왔다고 야 겁쟁이 아 겁쟁이 야 도망겨 야 바로 미세를 맨페이지 바로 꺼내는거 봐 어 아니야 어차피 맨페이지로 안맞을거야 안맞아 야 겁쟁이 야 겁쟁아 야 요즘 누가 방탄을 쓰냐 그 헤르츠 쪽에서 307도 방향에 보면은 1100미터쯤에 야구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숱질대 3명 보이냐 여기있다 헤르츠 관측 불가 안 보일 리가 없는데 너희들은 보이냐 응 내 맨 눈으로는 안보여 저거 잘 보고있어 알았다 무인께 말 안듣는다 다음부터는 글로벌 오프 띄워줘 말 안들어? 안될거 같아? 조종도 힘들고 말도 잘 안듣고 관측 힘들다니 그지? 저고도다보니까 관측하기 너무 힘들어 알겠어 아니 저거 카메라랑 운전병이랑 다음부터 해 줘야돼 그냥 부분적으로 특정 지역을 정찰할 수는 있겠는데 광역정찰은 안되는거네 전체를 정찰하는데 좀 무리인거 같아 아 이렇게 순환하면서 도는게 힘들다고? 그냥 뭐 이럴때면 브라보 관측 좀 해줘 이런건 되는데 순환하면서 전지역 커버하는거 힘들다 이거야? 음 음 근데 딱 특정지역을 거기만 딱 목표로 잡고 거기를 보는거면 모르겠는데 지금같이 넓은 범위로 하려면은 차라리 글로벌 오프 같은 지금 A5지역 다 안에 들어오게 지금 그정도로 해서 띄워놓고서 거기도 카메라로 보면 끝난게 있을거 같아 근데 얘는 거기까지 못올라가거든 못올라가 그래서 니가 생각했을때 지금 내가 내가 작전지시를 해놓으면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음 너무 오래걸릴거 같아 그러면은 다른거 다 다 제쳐놓고 브라보랑 찰리까지만 좀 봐야 돼 브라보 아까 조금나 써뒀네 브라보의 병력있는건 봤고 세계분대에 모여갖고 애들 경제하고 있는건 나 그거는 다 봤으니까 상관없는데 찰리쪽으로 탈출할건데 찰리쪽에 저쪽 주도로상에 건무수나 진지같은게 없는지 그걸 봐야되거든 오케이 나머지야 뭐 육안으로 그냥 몸뚱으로 몸으로 떼울 수 있는데 몸으로 떼우는거야? 제발 말좀 들어라 가자 왜 안가냐 왜 안가냐 드럴 싫어 오늘 집에 안 들어갈거야 나 라면 먹고 갈래? 더 맛있어 어? 어? 아 왜? 왜? 왜 그래 오늘의 컨셉이 이거야? 딱 컨셉 조금만 공식으로 와 조금만 공식으로 달겠어 아 이씨 공식으로 약 좀 달겠어 아저씨 막 턴 몇번 탔어요? 아 이제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나 너무 춥다 좀 말을 듣는게 같기도 하고 아니 안가냐 나 찍어놓은대로 안가고 그냥 계속 두자리 맨두네 이 아저씨들 안되겠네 아 철수야 철수야 빨리 빨리 하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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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꼭 자동으로 해야돼? 수동으로 해서 되는거 아니야? 수동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 청송이야 이거? 아 이러면 어? 뭔 청송 바람소리인가? 으응 엄청 멀쩍 엄청 멀쩍 둘 중 하나 무인기에서 무인기한테 쏘는거구나 아니면 여기서 몇분째 이러고 있는거야? 송송 맞아 이거 고난 멀쩍 유이비한테 쏘는거라니까? 응 그런거같아 아니 이 아저씨 뭐하는거야? 야 겁쟁이 뭐하냐? 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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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누나 누나 저 유닛빠 유닛 야 나 메딕이야 나 메딕이라고 털파야? 어? 어어? 아 아 예시 유닛빠 곧 이따 알게 될거야 가보고 형 조심해 내가 또부터 뒤집을 거거든 그건 아무도 모르는거야 뭐가 탄 흘려놨는데? 뭔 탄이야? 5쩌모르기야? 이거 G36 탄인거 같은데? 아 77맞아 이거 호환되는거잖아 이게 왜 호환데? 아니 5쩌모르기 호환 안될거야? 한 번 빼면.. 잠시만 아 못 붙으면 못 빼네? 남대로 해 전 병력 다 내려와서 아까 최초에 차있던 지점으로 이동할게 저 아저씨가 G36 탄을 훔쳐갔어 기억해두고 있어야지 다음에 그렇게 해보죠 아 무거울까봐 내가 차로 옮겨주려고 그러는거지 뭔가를 못그렇게 차량 탑승하고 운전병 해적별 그대로 하고 5P2로 이동할까 어 내가 무거울까봐 차량이 넣어진거라고 초록색 손 따라가면 될거야 확인 이동 이동 홀리어 홀리 탔니? 홀리 탔어 홀리 탔어 홀리 탔어 아냐 탐거야 이동 시작 홀리 밑에 탔어 밑에 탔어 밑에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그.. 탬 탬 탬 탬 탬 탬 탬 탬 여기에 엉덩이 넘어가지 말고 전화차 전화차 사낭선 아래 조심하고 여기서부터 라인으로 펼쳐가지고 나무 하나씩 끼고 대게 라인으로 나무 하나 씻겨서 펼쳐 예 숲이라서 뭐 어쩔 수 없다 이건 이거는 그냥 뭐라그러지 파스키 물어보고 그 왜 그 무슨 수색이라 그러지 하향 수색? 하향 수색 해야 돼 이거는 파스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일단은 지금 다 모여봐 다 모여봐 전화 전화 분대장 위주로 네 걸어 일단은 산지점이 오피 투고 파란선 따라서 카몰 지점까지 이동을 할 거야 파란색 선 따라 카몰 지점까지 카몰 지점까지 이동한 다음에 카몰 지점 클리어하고 에코 지점까지 이동한 다음에 에코에 보면은 포투스토이 크레베트 저 고지를 일단 점령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관측을 한번 해야 될 거 같아 물론 관측이 안 될 거지만 근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서쪽에는 적극력이 되게 많아 순찰도 많고 이쪽 이쪽까지 한 투지점까지는 되게 많고 핵터 원지점에는 지금 주의해야 될 게 이쪽 고로 따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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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향 돌아다니는 순찰대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섹터 원 남쪽 지점에 한 이쯤에 이제 적 벙커가 하나 있어 어디? 섹터 어디? 섹터 어디? 여기 저쯤에 여기 벙커가 하나 있으니까 저기 있는데 보니까 보토병 한 명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섹터 3 쪽에 삼거리 쪽에도 병력들 좀 있는 것 같았거든? 어 알어 봤어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까지는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은 1차 목표는 HVT 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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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잡고 지금 소흥기 낀 사람 손? 고수? 아... 소흥기 까먹었다 카스킨도 있어 카스킨... 카스킨하고 치로리를 색깔 레드로 지정해줘 소흥기 나 낀다 지금 그럼? 몇 번이야? 나 샥택에 안 보여가지고 번호 좀 알려줘 4번 2번 1번 2번, 4번 2번, 4번 팀 레드로 2, 4 팀 레드로 또 서흥기 낀 사람 없지? 빨갱이다 뭐 겁쟁아? 아... 빨갱이 어... 선두는... 선두는... 선두 카스킨이 사고 뭐라고요? 카스킨이 우리 첫 후병이야? 수색대 출신이니까 이럴 때 써먹어야지 언제 써먹어야지 포메이션은 컬럼으로 하고 이동 시작할게 나도 포함이야? 아니 너는... 너는 메딕인데 중간에 너 후반에 껴있어 이동 시작하자 천병 한 번 더 주면은 괜찮을 거 같아 아니야 혼자 가 홀리타슨 아니고 똥택스처럼 아니 가라고 나도 같은 건데 킬 할 수가 없네 내가 두 번째 갈 테니 아니 내 칠오리총도 똥택스처럼 아? 아니야 똥쟁이네 역시 단 없지 얘가 너 뒤에서 있다 단 없지 알고 있어 가세요 빨리 난리 났는데? 드론 걸려서 그래 드론 걸려서 하친 엉덩이 봐야겠다 다시야 hin 아.. 그거 짱하다 헤르츠 너도 같이 갈zh ㅎㅎㅎㅎㅎ 갑니다 이에서 말조심해야됩니다 혼자분을 할수 없지 이에서 말조심해야됩니다 서쪽이랑 남쪽쪽 좀 봐줘 이동시작하자 이동시작 우리는 서서 그냥 가볍게 뛰어가면서 이동할게 이동시작 원래 이상하게 걸어. 원래 이상하잖아. 그 천병들. 특히 뭐 봐야 되냐면. 여기도 지루지대에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지루지대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수비라도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라. 아 우리 천병주에서 분대장에게. 그. 전방쪽에 개화일치고. 적든. 흔적이 보이지 않음으로 좀 빠르게. 이동하겠다고 해야 돼. 확인. 포인트 디지지. 포인트 디지지 지점까지. 빠르게 이동해도 좋다. 아 포인트 디지지 카피. 아 정정. 포인트 카모. 이상. 응. 포인트 카모. 카피. 전방주 아웃. 히힛. 드론 못날린제. 몸으로 떼우라. 칸스킨에게 내려준 벌칙이다. 히힛. 히힛. 이동. 히힛. 아 근데 글브로커가 있어야 돼. 포메셜 라인으로 나무 잡고 대기. 포메셜 라인. 흠. intoler. 기온Parix. 세pla. 확인. 클리어 되면 보고할 것냈어. 아 확인. 카스키 나와 카스키 오랜만에 예색깍 나겠는데 아 카스키 제일 좋았지 그치?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지 어 군대장 여기는 카스키 군대장 수신 어 카모지 형 안쪽에 있는 건물은 문 잠긴 상태이며 어 주변에 저거 움직임 없다고 알림 확인 후방에서 아군 접근하겠습니다 이상하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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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흠 전나무 아니면 전나무 같은데 밤나무는 저렇게까지 높이 안자라 카스키이랑은 좀 쉬었다가 체력 보충되면은 바로 저기 에코지점까지 이동해라 흠 바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흠 이동해 그럼 흠 흠 체력 문제 없지 흠 에코로 이동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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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리 역을 가까지 이상한 대치지마 어느 쪽 도로로 도로 쪽으로 나가지 마라 흠 흠 멸고 흠 헌 흠 나의 여기 이 지점에서 라인, 라인으로 나무 하나씩 잡고 대기 그럼 조금 할게 라인으로 대기 275호 방향에 저기 있으니까 주인이 그쪽 경계하라고 왼쪽으로 전달해줘 덮고기부터 왼쪽에서 잘 들립니다 그래 내가 소유가 좀 할게 7 음보런스 지휘관단북 아, 참병조 에코까지 약 100m 확인 참병조 에코지점 확보하면 알려줄거 되나? 아, 확인 확인 군대 이동 군대 이동 군대 이동 군대 이동 아까 우리 왔던대로 다시 오면 돼 얘들아 우리, 우리 온 방향 거슬러 오면 있어 흠 4 4 5 5 5 5 5 5 흠 너희 먼저 가라 이동 판 따라서 에코까지 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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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킹 수킹 가icated イン 가hun 예참 보 서버상태 괜찮지 너 어 난 이상 없다 관리 어 칠오림만 튕긴거니까 다시 오겠지 뭐 이따 이동해 해고까지는 확인 어 부태자 여기는 카스킨 수신 현재 에코지어 에코지어 점령 완료했고 어 경계로 대기 중 확인 후방에서 아군 접근 중이라고 알리고 아 혜윤씨 대기할거 이상 아 확인 카스킨 석쪽으로 마을 보이던 쪽 마을 보이던 쪽 확인 좀 해 아 근데 스피어만 너무 하나 왔고 뭐 근데 마을 안보인다 너무 안보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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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흫 나무 사이로 3년 명씩 보이긴 하는데 네 어딘지 찍을 수가 없어 군대장에서 후반에서 군대장 잡고 있죠 카스킨 스코프 몇 배율이야? 카스킨 스코프 잠시대기 아 6대 1 6대 2이라고 할리 2회 40도 도로 밑에 내려가면서 벙커 하나 발견? 저기 카스킨 어딨냐 카스킨 카스킨 이쪽으로 좀 와볼래? 나머지 인원들은 여기서 나무화 시키고 경계하고 있고 카스킨만 다 따라서 이동해줘 카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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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companion, 800 meters west seven return to form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확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 OK. 수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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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이 제일 가까이에서 올 수 있으니까 그쪽 주의하고 점점 속이 힘들어지는 위치로 이동하는데? 어? 왼쪽으로 이동하는 애들은 뭐야? 거리는 200m, 멍꺼까지 나눠진 거 아니지, 지금? 나눠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왼쪽에도 몇 마디 움직이고 있긴 한데 쟤네는 다른 애들인 것 같고 어? 분이 뜨네, 움직인다 선두에 적이 없었는데? 엄청 되네 두뇌야 여기는 카스킹 소신 아, 현재 1차 타겟과 2차 타겟이 나눠져서 따로따로 움직이기 아, 그러니까 원래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 원래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둘 다 시야만 확보되면 되지 네 1차 타겟은 현재 찾을 수 없는 상태 2차 타겟은 현재 조전 완료됐어 네 확인했고 2차 타겟, 카스킹의 사격금을 시작으로 독구기가 커버링 파이어 하고 우리는 그 저기 포인트 디지 지점까지 접근할 테니까 어, 그렇게 알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작해도 좋다고 할래 아, 확인 현재 2차 타겟 시야에 사라졌다고 할래 다음에 시야에 들어오면 무전 보고 없이 바로 타격할 거 확인, 레츠 기노 헤르츠 2차 타겟 뭔지 알아? 2차 타겟 지금 잘 안 내놔 적고기는 카스킹의 총소리 들린다고 그러면 바로 쏴 알았지? 확인 으음 아 으 음 아 야 우리 아팠어 아 이제 2차 타겟에서 제압됐으나 2차 타겟 어 이동 경로 확인하지 못했어 아 분대장 쪽으로 합류 아 추대장 쪽으로 참치 넘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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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ли 이렇게 2차는 잡았다 아 이쁘나 잡았냐고 2차 잡았냐고 2차 2차 2차가 아까 붕이 붕이에 붕이에 맞나? 이동하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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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이동 군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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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پ우치 배기 여기 펑커 어 278도 거리 434미터 홀링 잠시 대기 저기도 모자 쓰게 하나 있거든? 아 저 사격 사격 교전 교전 시작 2개 야 유탄 날라온다 카스킨이랑 아니 저기 뭐야 그 엔지 엔지 쇼 두명 남고 나머지 분대 이동 어... 한 명 다운 헤르츠 뒤에... 헤르츠 뒤에 있다 누가 뒤에 있다고? 아 하긴 야 살리는 쩡 아냐? 시러리게 살리는 쩡 살린 중이야 살린 중이야 저장 293도에 하나 더 아저씨 못 쏘겠다 싶다 이상 없이 분대 당시에 아잇 상무 어디? 상무 히로리 상무 오케이 상무 났고 전함 분대 중대형 이거 엠진 났고 있어 기왕전 공격 안 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았어? 우리 쪽에서는 안 보여 시야가 끝이야 이게 응 590도쯤은 다 죽은 것 같아. 벙커 쪽에 하나둘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쏠씩 부터 비ía 탕 탕 탕 탕 탕 탕 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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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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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많은데 저게? 저 건물소 하나 더 있다 227도에 어 거리 600 아이씨 진짜 쏠때가 없네 사방 안 나온다 그래 보고를 해 그럼 아 현재 엔지도 위치해서 그저 이쪽에 움직이는 저 관측 관측이 안되니 따로 제전이 스읍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겠음 아 이동하지 말고 대기바람 쏜다 뭐 뭔가 쏜다 저쪽에서 쏜다 응 바구니 쏜다 아구니 아닌가? 우리한테 쏘는거 같은데? 총알 튀는 소리가 들리는데 스타드 리그룹 아 건물 소리가 들리는거? 저것도 봤다 사운드 할 수 있다는거 쏴! 건물소 쪽 쏴! 아... 엠지 중대장 쪽으로 합격 현 위치 현 위치 디지포인트 서쪽 약 100미터 지장 오케이 스타드 리그룹 저격 스타드 리그룹 바로 앞에! 저쪽으로 이 쪽이 맞이 안됐어 제구경인데?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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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 MZ 함면은 여기서 방향 잡아 OK 방향 어디야? 확인불가 지금 저격소총 소위는 200에서 220도 방향 우리가 맞게 끌어버렸다 저격소총 소위는 하냐? 검수 쪽에 하나 남아있어 250도 하게 검수소 개미하나 업무해라 확인 확인 화선 지나간 지문파트 플리랑 은하센터 진입해 정장 엔지지어 제외하고 나머지는 오른쪽 수강으로 들어와라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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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공장 못 중 구상 공장 194도 접근 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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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확인 야 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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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스모크 전개 스모크 없는데? 어 쉣 이거 안맞는거야 치료 치료 상태보고 개미? 아쉽 탕 안맞는거야 네 젠들 치러줘 어? 한이 안맞는거라고? 어 아하시스가 바닐라 바닐라 그거 탄통 그거지 지금 이거 아 바닐라하면 6.5인데? 5.5라운드 2백라운드가 어딨어 이거 이거 이 기계 이거 바닐라야 치료 상무 치료 왠지 얼른 치료 중 아니 5.5라운드면 그거지 100라운드면 그거지 120도 방향 기적 타고 있는 어 저 전초기지에 적군게임이 있으니까 주의 바람 5.5라운드 치료 치료 2백라운드면 아니 니가 확실히 뭐라고 얘기했어 5.5라운드 5.5라운드 어 내가 준 게 뭐야 5.5라운드 2백라운드 잖아 이름이 읽어봐 뭐라고 더 했는데 다운로드! 나 총 의미사고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 뭘 챙기냐고 그니까 의미사고 500번 이것도 왔잖아 내가 너한테 5.56 200 챙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사용을 챙겼어 지금 5.56 200 써있잖아 내가 그걸 소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라고 아니 밑에 용도에 떠있잖아 이건 R.E.M.85라고 해서 이거 그거 바닐라 그 루아세트랑 홀리랑 직접 찾아서 이 드럽고 한번 알려주고 바닐라 시로린 위치로 화려한 쪽 중에서 바닐라 가지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아니 똑같이 얘기한건데 이제 그거는 바닐라랑 이거랑 부분이잖아 바닐라 바닐라에 5.56 200라운드짜리 컨트랑 있어 A.V.C. HOPPICK. SOUTHWEEST 에어다이 찍어 이거 이 총 LEM85라고 해서 그 뭐야 되나 A.F.X 영 있잖아 아 A.F.X 영 M이라고 어 이거 챙기기 앞에서 애무사구야? 어 아니 그럼 이 얘기를 했어야지 나 왜 애무사구야 그렇게 했잖아 애무사구 타고 치마타애무사구 이거 너무 빨리 넣었잖아 아니 이거랑 다르다니까 이건 ALIM85라고 해서 애초에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너가 내가 얘기를 했잖아 못 챙기냐고 못 챙기라 그랬어 아니 아니 생각을 해봐 너가 못 챙기라 그랬어 그럼 이게 뭐야 이름을 읽어보라니까 이 아이템의 이름을 이 아이템의 이름을 읽어봐 아니 그래서 내가 아예 바닐라가 아니 애무사구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니 니 애무사구가 그 바닐라인지 아니지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 네 이거 그냥 드러나 아니 그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내가 애무사구가 뭐냐고 정확히 물어봤잖아 그래서 그때 너가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지 이것도 똑같이 애무사구 트레일러랑 이거 나와있다 이거 시치않구야 내가 이거 다 쓴 것 중에 정말 똑같이 5.56mm 트레이서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아니 내가 거기 거기 내가 똑같이 그거래 했잖아 잠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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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어떤 거를 챙기라는 거면 난 당연히 니가 거기야 말할게 니가 준비했는데 난 챙기는 거지 당연히 이거 뭐라 설명해야 돼 형 아니 이거 진짜 이거는 내가 억울한 거라니까 이거 트레이서 200발 니 탄 이름이 아예 다르잖아 M88 아니 그거는 내가 기본으로 두고 다니던 것 중 하나야 이동할 수 있도록 근데 내가 트레이서로 해갖고 트레이서탄은 아예 200발 그렇게 돼 똑같이 돼있어 5.56mm 200발 단지 그 뭐다 디브리핑 할 때가 얘기합시다 누가 잘못한지 일단 판단하겠지 빨리 보고해 탄 없다고 다 잘못 생겼다고 아니 아 현재 Mg 탄약 구간 아니 그게 진짜 아니지만 그 옆에 앞에 보이는 전방에 보이는 주황색 주황색 집으로 전속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 그 M885는 기본탄이야 그래서 그거는 5.5발로 끊으면 나와 그 다음에 하나 이동 탄종 뭐 챙기냐고 니가 그래서 5.56 200발이라며 어 당연히 5.56 200라운드 그러니까 5.56mm 트레이서 러너 시티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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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거 아니 이런거 아니 이거지 어떻게 내가 내가 그걸 물어주려고 마을 레벨 미디아 마을 레벨 미디아 내 비중 2백 2백 그냥 안 쓰고 난 트레일러 예강탄 있잖아 트레이서 트레이서 그거만 쓰려고 아예 트레이서 이긴 한거잖아 그 탄종 이름을 내가 물어봤잖아 탄종을 못 챙기냐고 아니 그게 5.56mm 트레이서 2백 아니 그래서 내가 챙긴걸 보라고 이름이 다르냐고 5.56mm 아니 그 내가 내가 그거 뭐냐 아스날 꺼내서 봐봐 이름도 똑같이 돼있어 그것도 그게 단지 있지 어? 너는 그냥 영문이니까 이게 이게 어 헤르츠 응 상태보고 아 현재 엔지 탈약 고갈 아 죽겠네 덕구가 주변에 헤르츠 있는지 찾아봐 아마 다운됐을거야 헤르츠 내 옆에 있어 이상 없어? 이상 없어 내 엔지 탈약 고갈이라니까 아니 그거는 알고 그러니까 헤르츠가 이상 없냐는 말이지 응 이상 없어 6 리그룹 아 이따 일단 이 얘기는 그만하고 이따가 내가 지금 탄종 2개 다 갖고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그 탄이 아니라고 내가 챙기라고 한 탄은 그게 아니야 아저씨 아니 그건 알겠는데 네가 뭘 챙기라 그랬냐고 내가 탄종 못 챙겨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 예광탄 트레이서 아니 5.56 200발 챙기라며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분명 그건 인정하지 응 내가 챙긴건 이름이 뭐냐고 아니 내가 그래서 트레이서 예광탄으로 챙기라 예광탄으로 챙기라고 했어 써 있잖아 그래서 레드라고 트레이서 레드라고 써 있어 아예 여기 영어로 200라운드 트레이서 레드 난 트레이서라고 그랬어 트레이서만 아니 그래 내가 여기서 색깔도 물어봤잖아 옐로우 챙겨 어 왜 색깔 뭘로 챙겨 예광탄? 바로 챙기라며 내가 레드 챙겼지 아니 설마 내가 이겨 이걸 건지 몰랐지 당연히 5.56 트레이서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챙긴거 내가 챙긴거라 내가 챙긴거라 응?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 내가 챙긴다는 그 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챙긴 탄종의 이름이 뭔데 정확히 5.56mm 트레이서 200라운드 5.56mm 트레이서 200라운드? 어 그럼 내건 지금 이름이 다른게 5.56mm 200라운드 트레이서라 다른거야? 5.56mm 트레이서 아니 근데 이거는 애초에 내꺼나 나는 한글로 했기 때문에 한글로 나와서 뭐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좋아 러너 샘플 채취 완료 응 구자 러너 샘트는 봇집 깨끗기고 이동하면서 홀리시티 찾아봐 홀리시티 지금 치룰이 바로 뒤있는 봇집이 있다고 할래 2, 3, 4 4 4 4 5 5 5 5 5 6 6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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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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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5 5 5 잠시만 잠시만 내가 지금 바로 낮은 편에 저기 있거든 덕쿠 가만있어 덕쿠 움직이지 마 어 지금 모래산들 사이 지금 넓죽이거든 덕쿠가 출탄 던질거거든 어 모래산들 좀 붙어있어 모래산들 쪽으로 붙어 출탄 잡았어? 빗맞았어 빗맞았다 나와 너 메딕이잖아 안보이는데 그거 저 사대 뒤에 두고 있어 옆에 있는 거 아 거기에 거기에 덕쿠 합류해 빨리 아 덕쿠 거기 있어 덕쿠 거기 있어 오케이 헤르츠는 거기 잘 숨어있어라 250도에 개미하나 뒤에 눌러 헤르츠 합류 완료 오케 최고였어 잘했어 러니티 붙어 나오지마 러니티 기어 러니티 기어 똑같은 거 그냥 기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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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야 손 똑같은 거 안치 베르 베르 2탄 아껴야 돼 배관 대기해 여기서 치료 좀 가 이대로 타 타냐 한타 정도 써 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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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뭐야 아잇에 파이어 어디있나 야? 후환데? 베르 내가 최대한 아까 후환 대기 내꺼 아니 안됐어 안되지 베르 그쪽으로 나가지마 제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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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심 룰라 그럼 총룡이 안 날라 안 날라 대기 다음 지점이 저기 남, 남서쪽이네? 하아... 저... 근데 이거 거, 이거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건 좀 많이 위험한데... 아, 왜 제블린 챙겨왔어? 황산시처럼 그냥 수마운 날 챙겨 다니지... 흐흐흐흐흫 저거리... 저건가? 덕구가 총 챙겼다 어 아, 여기 노약해서 써야 되나? 탄 없으면 일단 노약을 해야 되는데 기다려봐 자, 우리 다음 부품은... 여기... 스읍... 200도에 보이나 빨간 지붕길 큰, 큰집 보이지? 200도에... 트럭 지금... 응, 헛간... 일로 갈 건데 일단... 카스팅이랑... 덕구기랑... 헤르츠 3명이서 먼저 진입을 하고 나머지 업무하는 걸로 샤미치에서... 근데 탄 더 넣어놨다 어? 아니, 쟨대 탄 더 넣어놨다 준비되면... 준비되면 이동해 빠르게 이동이라 빠르게 이동이동이동 폭탄 주실까? 아! 파이어! 와아 BTR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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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좋은... 좋은 먹이었다 좋은 먹이었다 BTR BTR 나 안 돼! 룰드 돌 Natasha 디동 완료 룰눈을 헛간 내부 클리하고, 헛간 내부 대기하고 30 red 내부이선거 대기하겠음 뭐야 잡은거야? 결론은? 잡은거야? 몰라 우리 턴 없으니까 미끼로 쓴거야 물 다 죽었어? 카스키니랑 했죠? 다 죽었어 나가면 안돼 잠깐만 대기 움직이지만 지금 포를 반대로 돌리고 있거든 처음에 왜 못봤지 아까? 내가 죽는다구요 거리가 너무 멍데 죽고 돌아가 따라와 따라와 그거 홀리 그거 내려놓고 어차피 그거 심바 쌓았자 하늘로밖에 안 날라가잖아 못 잡았어? 아까 나가면은 제 그림 바로 직설 안되잖아 아까 봤잖아 땅에서 비고 날라가는게 그거 못봤어? 땅에서 땅에 또면은 시작 아 알았다 가자 가자 손 하나 하며 시원 너 쪽 건 어디로 뛰냐면 소통 방향으로 우리 리포니 해야돼 건물에 가려서 사진을 봐 너도 죽었어? 세 명 지금 같이 하는데 난 누운 거 안 보여? 넌 늦고 바로 그냥 연달아 태세기야 탄도 잘못 채껴엉 누워있어 나란히 누워있는 거 알어 지금? 나란히 누워있다고 아니 저거 하나 왜 사격 끽끽냐고 있어 한 번 봐봐 지금 어떻게 되있나 서로가 서로를 대고 누워있어 지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언제인지 아니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미치겠다 진짜 세 명이 다 같이 질렸어 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흫 으으으으으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세 달 나무 뒤에 숨긴 했는데 옆에 땅에 도탄 된 거에 맞고서 다같이 죽었어 으흐흐흐lle 폭격 진정도는 날려도 될 거 같은데 어 그러게 폭격지원도 있는데 그러고보니까 MRAP 300m 페어링 285 나 움직임 705m 555 아파도 여기 숨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보다 숨어있자고 엎드렸다가 바로 맞았어 나 죽는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카스킨도 같이 다운되고 라이클맨 75m 오른쪽으로 화이팅! 우에 있던 젠대만 살았네 라이클맨 75m 오른쪽으로 화이팅! 근데 이거 어려움의 그거냐? 하드 1.5 원래 이렇게 하면 개쌍 길어서 계속 이동해 계속 서쪽으로 계속 제발 제발 러시아군 더이상 내먹어 태킹파이어 태킹파이어 어 또 쏜다 BTR이 불을 뿜는다 역시 홀리우 제블린 챙겨왔을때부터 뭔가 알아봤어 근데 제블린이 좋은건 맞는데 탁동을 안하는게 문제네 탁동을 아네 아예 지금 그 비디오 바구니 안된대 저 열상으로 해놔야될텐데 뭐 안된대 홀리가 알겠지 저 열상 홀리가 안된다면 안되는거야 해봤겠지 홀리 한두번 해본것도 아닐테고 홀리가 안된다면 안되는거야 차량 빠졌어 빨리 붙어 이쪽으로 엎드려서 죽었어 탈디랑 추롤이랑 둘다 괜찮지 명오화어 탄 나태로운데 팀한테 부활하자 남쪽으로 오다보면 있다나 남쪽으로 오다보면 있다나 계속 남쪽으로 기어와 계속 남쪽으로 기어와 아 망했다 아이고 어이C 참 잠기농에가 아니라 왜이러지 음 어 뭐야 숨겨 2가 30도 잡았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으르릉 필름지 카스킨 덮고 상태보고 아 이제 리스폰 리스폰 후 칩칩 풀 많은데 있다고 할래 흠 그리 어디있어? 지금 어디서 대기하고 있다고? 헤르트라 니네? 우리 PTR때문에 숨었던 지크처라고 알림 안돼요 살려주세요 여기있네 아 현직 PTR 무력화 완료됐는지 감사합니다 아직 안됐다고 알림 저의 저희는 남성 inexpensive 分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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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가 그 위치 그대로 있나? 응, 아직 그대로 있어 접근해가지고 RPG로 갈기면 될 것 같은데 그.. 너희들 헤드첼 하스킨 독고기는 리스프라이 지점에서 리그룹 하자 아 리스프라이 지점 맞는지? 맞다고 할렘 그 잠깐만 잠깐만 야 헤드첼 시즌 양호 시즌 양호 장치대기 코스킹 어딨어? 시즌 양호 시즌 양호 아 덕국 여기 세력지 현재 위치하던지 아 현재 적.. 가즈.. 적 가즈 차량 앞에 있어요? 좌측 빨간색 초록색 진 뒤쪽으로 뒤쪽에 딱 할렘 시즌 양호 아 확인 시즌 양호 콜리 버리고야? 콜리 버리고야? 합성 완료 고고! 덧불라잇! 알겠습니다. 에리스 세진 양어. 저 타겟 투자고 포기 요청 좀 해줘. 난 포기 요청이 안 된다. 세진 양어. 그냥 바로 하면 돼. 세진 양어. 세진 양어. 뒤에 뭐 하나 있어. 뭐? 아니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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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야. 개미. 아, 전부인데. 전부인데. 명량 수정. 명량 수정. 아. 포인트 알라모 지점에다. 자. 지진 양어. 알라모 지점으로. 편집 온다. 뭐야? 아니 없어 그럼 됐어 난 이동 준비해 갖추고 얘 왜 이래? 이동 준비 완료되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헤르츠부터 순서대로 보고 좀 해줘 헤르츠 이상무 루나채 왜 저래? 카스키 무전 준비 완료됐어? 카스키 무전기 손실 응 괜찮아 덕구기 이상무 이상무 로건, 이상무, 홀리 양호 누나 이상무 오케이 이동한다 홀리? 홀리 어딨어? 홀리? 응? 나 너 다운된 걸로 하지 뭐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진짜 포즈하고 쓸걸 그랬어 너무 무서웠어 나 무전기 나 무전기 앞에 있는 52층 집까지 이동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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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앞에 언덕 건너서 바로 아래팀에 들어갔어 여기 톡 밑에 있어 톡 밑에 톡 밑에 있냐? 응 어? 숫자 처음 올린다 어떻게 많냐 얘, 얘 밝혀를 잤어 미안 미 vaccine APS 찌랑스 에이피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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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 펠트 나이도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씨 내가 내 생각에 원래 우리가 예전에 하던 리코놉스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도 올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기갑들이 미친듯이 나오는 거 같애 내가 볼 때 이게 하드로 높여서 그런 거 같은데 아이 홀리 홀리 에이티 받고 왔냐 혹시 카스키는 이런게 돼 있어 예 사격할 수 있으면 사격하고 어디인지 파격도 안 되는데 지금 기다려 기다려 폭격도 안 뜨는데 아 다 쏟는 거 아니야 보이는 위치가 없어 펜치 대기 어디 있는 거야 반대편에 홀리 다운 홀린 거 같은데 저거 길 건너에 길 건너 옆에 울타리 건너에 우리 온길 있죠 온길 못가 지금 갈 수가 없어 못가 못가 움직이지마 움직이지 마 로고나 우리 온길 있지 온길 어어 거기 썼어 거기도 썼다고? 거기도 한 4명인가 있었어 둘인가 거기 말고 여기 위에 동쪽 동쪽 거기가 그러니까 저 뒤쪽에서 컴배덕스 스펀 내시 스펀 해서 이쪽으로 온 거 또 뭔 차가 꺼리나 이거 바락으로 파락인가 94도 아 또 이것도 너무 평진데 94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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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너편에 있는 통나무 한번 데려주자 울쌋 탱거다운 이거 찾아봤거든 이거 아마 언덕 올라가면 보일라나 그러면 애니메 파이어 와 무겁다 무겁다 우타기 주겠는데 니가 쏘면 안되지 홀리 살려? 홀리 어 어 살려 살려 니가 살리지마 니가 살리지마 도꺼 니가 살리지마 방탱이 되게 나가지마 나가지마 도꺼 너부터 있어봐 일로와봐 도꺼 이 갔어 지금 부상이야 기다려봐 어 어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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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 빅텔 어딨냐 잠깐만 나 튕김에 위험이 있어 지금 너가? 뭐 이 ㅅㅂ btr 유치 확인 불가능 어 이쪽에서도 안보여 어 나 제접 제접 지금 이거 btr 쏘는거야? 마을 내부에 중기관총이 사격 이쪽으로 아 중기관총이? 뭐 답이 없네 딜씨카같은데 일단 치료하고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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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감사합니다.